반지성주의 크게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반지성주의입니다. 지성은 알겠고 지성 앞에다 반을 붙이면 지성과 반대되는구나. 그럼 또 그것은 반이성주의하고도 비슷할 것이고 또 반사실주의하고도 비슷할 것이다. 이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일종의 그런 용어입니다.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임사에서 넣었다고 합니다. 20대 대통령 윤석열 취임사로 본 국정기조에서 바로 반지성주의를 비판했다. 각자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선택적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냥 사실은 그 자체로 사실인 겁니다. 취임식의 실무진들은 초고에는 없던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넣자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한 호프스테트라는 그런 미국의 지식인은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민주주의가 반지성주의를 조작했다. 이런 주장을 뱁니다. 국회에서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의 수기는커녕 수기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고 자기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빼내면서까지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법안을 시킨 과정은 반지성적 민주주의를 보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에서 좋은 칼럼을 자주 쓰는 송평인 칼럼리스트의 논설위원회 주장입니다. 반지성주의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한마디를 합니다. 윤석열 취임사 속에서 반지성을 꺼내던 문재인 반지성이 시골평원을 깼다. 아마 일부 보수단체에서 아주 계속해서 대모를 하니까 그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확성기 솜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에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지성이 그야말로 보통 명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지성주의의 진짜 실체가 뭐냐. 정말 조선일보의 명칼럼을 계속해서 기구하고 있는 송재윤의 슬픈 중국 조선일보의 캐나다의 맥메스트 교수의 아주 멋진 그런 칼럼에는 자유를 지키려면 반지성주의와 싸워야 된다. 문화 대혁명을 겪은 중국 지식인들의 처절한 깨달음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개 자유의 소멸과 자유의 상실은 반지성주의와 반사실주의와 함께 일어나게 되죠. 대개 권력자들이 자유를 빼앗을 때는 대개 사실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지성주의를 타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반지성주의란 과학과 진실을 거부하는 불합리와 소수의견을 억누른 다수의 폭력이다. 이렇게 정말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트 교수가 아주 명확하게 반지성주의란 바로 뭐와 대척점에 있다. 사실과 진실과 과학의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과 진실과 과학을 완전히 그냥 뭉개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 루스의 옌자친 리홍니는 중국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입니다. 모두 문화혁명의 관계를 직접 겪은 고난의 체험자였다.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고 과학을 부정하는 반지성주의 폐해를 목도했기에 그들은 모두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를 갈망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과 진실과 과학을 부정하는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긴 개인은 권력자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병정일 뿐이고 자유를 잃은 개인은 권력자의 노예로 전략한다. 여기서 노예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잃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진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종속적 존재를 둔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을 이미 다 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자식들이 성수로 생각할 능력을 잃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기울이진 수동적, 피동적, 종속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 부정 문제를 치료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야말로 수동적, 피동적, 종속적 존재로서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유의 가장 권언에 해당하는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노예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송재훈 교수의 주장 소위 사실과 진실과 과학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지성주의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과학을 왜곡하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가 또 가짜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다수를 만들고 그 가짜 다수가 소수를 그냥 억압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지성주의의 실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취임사를 쓰면서 반지성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반지성주의의 구성요소 가운데 근원적인 것은 사실의 왜곡과 진실의 왜곡과 과학의 왜곡이 반지성주의의 요체이자 본질이자 핵심이자 코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는데 다수가 소수를 억압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그런 근거가 사실의 왜곡과 진실의 왜곡과 과학의 왜곡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일어났던 상황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실의 왜곡과 진실의 왜곡과 과학의 왜곡으로 그냥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은 맹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그런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소수를 억압할 때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의 왜곡과 진실의 왜곡과 과학의 왜곡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씀을 더 하셔야 될 것은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것이 민주주의 위기기라는 그런 이야기에 반드시 앞에 전제조건을 들어간 것이 사실의 왜곡과 진실의 왜곡과 과학의 왜곡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다수의 여러분들과 소수를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명료하게 국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파의 안의를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외면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지금 비극이 출발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반지성주의의 범람의 핵심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안의를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과학을 왜곡하고 사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과학을 외면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지금까지 사실과 진실과 과학의 왜곡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유로운가? 그의 취임사에서 보면 사실과 진실과 과학의 왜곡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소음 한동훈이가 잘생겼다 똑똑하다 말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그 이름은 다 소음이고 다 부가적인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연 사실의 왜곡과 진실의 왜곡과 과학의 왜곡에서 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걸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아주 근원적인 시각이 돼야 되지 김건희 여사가 무슨 옷을 뭘 입었다 신발을 뭘 신었다 월남 치마를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생겼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길자는 지난 날의 그런 그로운 과정을 제가 보더라도 본질과 핵심을 놓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절대 인생 사이에서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한여름에 얼음처럼 녹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당이 지금 하고 있는 처신과 행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실의 왜곡과 진실의 왜곡과 그리고 과학의 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반지성주의자들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습니까? 대법관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다수의 지식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의 왜곡과 진실의 왜곡과 과학의 왜곡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그냥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자기 자식들의 자유가 송두레째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김건희 여사 이름 월남치마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남치마를 입으면 여러분들 뭐하고 나이롱을 입으면 뭐하고 판타롱을 입으면 뭐합니까? 그냥 그게 그거죠. 원피스를 입으면 원피스 입는 것이고. 그래서 좀 가혹한 이야기만은 사람도 자기 생각 수준만큼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사회 공동체도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고 생각이 그냥 병아리 시각 등으로 살 수 있으면 그 수준에 맞게끔 비용을 치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기대반 우려반이 섞인다는 다소 모호하기 짝이 없는 중앙일보의 사설을 독자들이 읽고 그 독자분 가운데 한 분이 전국을 찌르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5 부정선거가 모든 국가 혼란의 권한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선거부정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부정선거 즉 국민주권 탈주행위보다도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이루 쿠데타를 하면서 폄훼하던 자들이 선거부정을 통해서 나라를 훔친 대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모든 역량을 부정선거 규명에 투입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이 중차대한 자유수호 책무를 직무유기하면서 현 정권조차도 뭐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22명의 독자들이 찬성을 하고 단 한 명도 반대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비분감계한 시국에 대한 논평을 내놓은 도아님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4.15 부정선거가 모든 국가 혼란의 권한입니다. 모든 것이 앞서 선거부정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부정선거 즉 국민주권 탈취 행위보다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분감계한 도아라는 필명을 갖고 있는 한 시민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인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고 있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의하고 있는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과 주요 당직들이 동의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언론이 동의하고 있는가 엄청나게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입으로 반지성주의 운운한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5년 동안 제임함에 선거 자체를 완전히 그냥 훼손시킨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코 반지성주의 운운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입에 떠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소음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지에 감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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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